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. 저 되게 이기적인 남자예요. 저랑 만나면 수연 씨 힘들지도 몰라요. 부섭게 왜 그래요, 정우 씨. 수연 씨.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. 저한테는 과분해요. 저. 네? 듣지를 못해요.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. 저. 사실.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. 말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. 저. 정우 씨가 부담스러워 할까봐. 죄송해요. 수연 씨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.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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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생각했어 왜? 차였냐? 아니야 또 혼자 고민하고 있구만 그치? 아니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해봐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겠다 응?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? 세연아 그 남자 좋아하시러? 좋아 그럼 가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너와 단둘이 내 사랑을 너와 나 둘이 Forever Fo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